아 이번에 해볼 것은 가벼운 토도장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 2700, 2800, 3000, 720, 400 자 힘 두 줄짜리 1500만원 정도 720만원, 3000, 3000, 3000 올리는데 많이 해봐야 한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아시지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어디로 토도 할거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신발 같은 경우는 네크로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그럼 네크로가 이제 얼마 정도에 팔리네요 가격대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3000을 썼지요 AD-010도 있기 때문에 어 센티널부츠를 사면은 원래는 8천만원 정도 나오니까 3000만원 들고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럼 센티널부츠에 한번 가격을 봅니다 센티널부츠 아 슈트죠 슈트 가격대를 봅니다 음 노자 가격대가 높은 걸로 좀 형성이 되어 있군요 팔린게 얼마죠? 5에 05짜리 5에 05짜리 아 가격대가 좀 2천만원에다가 3천만원 줘야 되네? 야 가격대가 무지 높네 센티널부츠가 그럼 저희가 이걸 만들면은 음 요정도 팔 수 있겠네요 5에 28짜리 정도가 8900정도 그럼 노자 2천만원 들어가네? 그럼 2천에 3천5백 더하면 5천5백이 아니야 5천5백으로 8천5백 나쁘지 않네요 이거 하고 또 다른거 없나요? 스키퍼 아 스키퍼는 가격대가 좀 낮긴 해가지고 어 괜찮은게 아 AD 공식이 한 1억 되네요 스키퍼도 나쁘지 않네 스키퍼는 그래도 쌀걸요? 스키퍼 맞아요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봅니다 덱은 싸가지고 아마 추억 좋은거 할 수 있을걸 칠십사 활링게임 옵션이 뭐죠 5회에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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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제일 높은걸로 사야겠는데 5회에 44 자리에 있다 요정돈되겠다 그치? 아 하나를 구입하면 그러면은 되는거지? 그 다음에 저희가 팔아야될게 럭 하나하고 인트힘 체이스 없이 오세요 너무 많이 했다 그치? 그냥 하나만 할거야 아 이게 좀 안좋은게 가격대를 보고나서 결정해서 하나만 하는게 좋은데 너무 많이 했어 아.. 아 여기가 대강 봅시다 아.. 아.. 6회 40에 12%니까 좀 패스하고 음.. 6회 20 자리 7800 적어도 6회 20 이상은 되야된다는 얘기네 아.. 가격대가 너무 높은데? 아.. 흠.. congratulo지 description 어.. 3,500에 넣어요. 2,000 넘는거에요? 음.. 이거 가야겠네. 뭐 어쩔 수가 없네. 선택지가 없다. 노적이 워낙 가격대가 높네요. 72. 요걸 사서 700만원을 깎는 것도 낫지 않지. 나 이게 좋아 보인다, 그치? 여기도 하나 하고. 네크로. 힘 하나. 인트 하나. 네크로 매지션스 점프? 가기좀 보고. 어.. 요정도. 3에 28? 3에 41? 어떻게 한 79분 나가야되나 보다. 7백만원짜리 가야겠다, 그치? 아 진짜 800만원짜리 가야겠네 이거 덱스잖아 이거 인터하는거야 이게 낫겠는데 어 이걸로 갑시다 이거 하나 사보고 마지막 세이서 슈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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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어 슈즈 가격대를 봐 저희는 그냥 구포를 넣을거라서 아 이것도 한 80급까지 들어와야 되네 그러네요 80급자를 찾아봐라 68 68 5회 16에 공오면 괜찮지 않나 공룡인데 60 60 60 60 60 60 60 60 61 60 60 61 61 62 남들과 똑같은 걸 갈 것인가 선택지로군요 둘 중 하나거든 아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5-16의 군력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5개 3-4-5 다 됐죠 금융을 투덜을 해줍니다 자 럭 도저꺼죠 저희는 행운잡 해야됩니다 가운드 인트 전성 마법사 지뢰 넥스 아 나 5-35짜리 있었는데 잘못도 됐네 5-28로 미니처 6-37 지뢰 4-29 젝스 회전봉 힘 레거 월위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이제 대강 팔리는 가격 알았어요 남들은 얼마나 팔고 있는가 가격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픽 레크로 워이어 슛 저희는 5-16-06 저희는 저희는 5-16-06 5-16-06 아 이게 있네 저희가 이거보다 하이거든요 하이티어단 말이야 최근에 팔린거랑 비교해봅시다 4,000? 4,000으로 가야될 것 같다 그지? 이거보단 낮아야되가지고 4,000? 안 될 것 같아 4,000? 그럼 이게 얼마나 매야? 저희가 1,000,000원 줬죠? 그리고 1,500원 줬어 2,500원 1,000,000원 밖에 안 넘겠는데 이거는 인트 레디션 슈트 어 저희는 9% 어 요 느낌 4,000,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저희가 노작을 1,000,000원 4,000으로 옵시다 아 그래도 요건 좀 많이 남았어여 저것보다 왜냐면은 이거는 똑같잖아 천만원 줬는데 이거는 토드가 싸가지고 제일 쌌거든요 720만원 밖에 안해가지고 이거는 1500? 1500, 2000 정도 남겠네요 아 세트에 남겼네요 여기서는 저희가 에디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에디 공식도 검색해주고 디테일하게 네크로, 센티넬, 구츠 센티넬, 슈즈 아 기본이 9000대의 배치가 되요 6에 16 아 좀 아쉽긴 하네 6에 16 막상막하네 6에 16 요정도 8300정도 8000에 팔면 이건 얼마 남는거에요 계산해보십시오 자 3000정도에 샀어 3500이 들고 3500, 5500에 8800, 333500 남겠네요 다음 스키퍼 부츠 네크로 스키퍼 슈즈 아 저희는 덱스거든 62짜리가 1억에 배치되어있네 5에 20의 공식이 1억 5월 5일이죠 5에 20 6에 20 저희가 5에 40 1억이거든 일단은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다는 얘기지 최고티어에 배치되어 있다 우리가 들어간 도전이 1300 플러스 3500 4000밖에 안들었단 말이죠 아 여기 너무 많이 남겨보고 쭉 그러니 8500만 할까요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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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밖에 안들었지만 8500이 파는 것은 아 네네 가벼운 투도장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최근에 팔리는 것과 우리 모짱이 하나만 이제 아 if 이렇게 아 소식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냐 기본, 경매장, 시세 팔리는 것 이걸 왜 봐야 되냐 날짜를 봐서 잘 팔리나 이런 걸 봐야 겠어요 계속 한 달에 하나씩 팔리는데 1억 남는다고 주호정차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리고 노작의 시세 그리고 토드 할 기본 가격 이 정도만 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봤듯이 팔리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색하는 거야 간단하죠 120제 우리가 토드를 할 거잖아 에픽을 눈로 예를 들어 인트를 산다 그러면은 2를 검색하는 것보다 그냥 1,2를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 그렇죠 방하고 그리고 신발 이렇게 그죠? 아까 전에 700만원 주고 샀었죠 이제 그게 이것저것 다 더해지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4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디셔널 010도 아까 붙어 있었잖아요 음 봐보세요 이것도 잘 보고 사는 게 좋아요 에픽 떠져있는 걸 봐야겠죠? 자기가 직접 띄울 거 아닌가요? 2900 이렇게 이렇게 가격대가 정해져 있죠 그쵸? 덱스 3000 3000인데 아까 팔 때 얼마였으니까 8500만원까지 덱스는 올라왔잖아 그쵸?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 이었지만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그만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